요거 일봉상 봤을 때 일봉상 정배열이죠. 일봉상 정배열이고 최근에 일주일 이상 거래대금이 말랐던 종목입니다. 자 요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정배열을 돌린 상태에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기간 조정이 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러면 요것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요것도 방금 전에 주봉으로 봤었고 일봉상 봤을 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그러니까 즉 2주일 정도의 기간 조정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일봉상 어때요? 일봉상 정배열이죠. 자 그러면 요 조건도 마찬가지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분봉상에 60분봉의 저항선을 돌파해야 되고 단봉으로 돌파해야 되며 시가 갭이 너무 많이 뜨지 않고 그 다음에 충분한 거래대금을 털어줘야 된다. 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추세선을 요렇게 이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확인을 해볼 건데 일단 추세선을 조금 빨리 이탈했어요 얘가. 그죠? 빨리 이탈했어요. 이탈했던 시점이 언제냐면은 7월 23일입니다. 자 그럼 7월 23일날 요때 거래대금이 120, 지금 123억 정도가 털어줬죠. 거래대금이. 근데 어때요? 추세선도 지금 이탈을 했던 모습이었죠. 자 추세선도 이탈했어요. 그러면 요것도 돌파했을 때 어때요? 장대 양봉으로 돌파했나요? 아니면 약간 단봉으로 돌파했나요? 단봉으로 돌파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조건에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바로 올라가지 않는 안에 있더라도 결론적으로 요렇게 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서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자 한 3일 정도 4일 정도 버티면 고점까지 한 20% 정도의 수익권이 성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개인들이 왜 손실이 나냐면 이미 이렇게 많이 올라간 자리에서 막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손실이 나는 거예요. 자 이미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들 세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주포 그죠? 이 주식의 이 종목의 주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주포가 돈을 써서 괜히 이 종목을 올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 종목이 정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올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주포들이 차트를 만들 때는 개인들한테 물량을 뭐하기 위해서? 떨어뜩기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순전히 피해를 보는 건 우리 개인들 뿐입니다. 수익을 잘 내는 개인들 말고요. 일반인들. 자 그래서 요렇게 미리 이슈가 터지기 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오늘 아마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자 뉴스가 언제 나왔나 보세요. 추세선 돌파는 언제 나왔죠? 7월 23일 날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거예요. 그럼 매수를 여러분이 최소 지난주 금요일 날 들어가셨어야 되는데 시세가 나온 거는 얼마 전에 나온 거예요? 이틀 만에 나온 거죠? 그죠? 이틀 만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을 한번 검색을 해보면 오늘 나왔던 뉴스가 뭐 지금 7월 28일 날 뉴스 나왔고 7월 27일 날 뉴스 나왔고 그 다음에 7월 23일부터 뉴스가 없습니다. 아예. 그죠? 아예 없어요. 뉴스가 말랐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세력들의 뭐가 있었다? 세력들의 선취매가 있었다. 자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뉴스를 붙이면서 장중에 호가를 끌어올리면서 개인들이 탑승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갔다 싶으면 이제 폭락을 시키는 그런 종목. 그럼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세력 입장이 되셔서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미 충분히 올라간 종목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물론 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 정말 강한 종목이 있죠. 진짜 9시 뉴스에 도배될 정도로 엄청나게 강한 테마를 가진 종목들은 상한가까지 충분히 밀어올리겠죠. 대부분 그런 종목들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종목이 2200개 중에 하루에 상한가시는 종목들은 진짜 많아요. 3개예요. 그렇죠? 비율로 따져봤으면 거의 천 분의 일, 만 분의 일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대하시지 마시고요. 기대하시지 마시고 확실한 하루에 5%에서 10% 정도 혹은 하루 이틀 정도 걸쳐서 수익 매매까지 5%에서 1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매매를 하시게 되면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 계좌에 플러스가 됩니다.